동대문구가 서울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우선 병원이나 약국 등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때 대형 승합차로 이동을 돕는 서울 엄마 아빠 택시를 운영합니다 IM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뿐만 아니라 24개월 이하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% 이하 임산부, 맞벌이, 다자녀 가정에 청소, 세탁 등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엔 민간 서비스기관 육아 돌봄 이용권이나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의 서울형 아이 돌봄비를 지원합니다